2000년 8월 10일 날 택시 기사가 동료 기사들한테 무전을 합니다. 택시 강도를 당했다고. 그래서 택시 기사리에 가보니까 이미 칼에 찔려서 다령 시리얼이 있었고 이미 치료를 너무 많이 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강도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저희한테 부검을 오게 된 거죠. 사인 자체는 진단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심장 자창 이렇게 해서 사인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감정서를 쓰다 보면 전체를 다 해요. 특히 이렇게 상처가 커 보여도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신을 전체를 다 봐서 혹시 빠진 부분 또는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 가슴에 8군데의 자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주로 안에 들어가고 어떤 건 자입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중에 들어갔던 것이 2번과 3번의 늪골을 절단하고 그다음에 폐와 심장을 지나서 척추 끝까지 이어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병원에서 치료 중에 발생하는 손상들이 또 있어요. 이건 사후죠. 이것을 구분해서 기술을 해요. 목격자가 용의자가 됐죠.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그 목격자는 다방에서 배달을 하는 15살 최 모근이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두 명이 후다닥 뛰어가는 걸 자기는 스쳤어요. 스치고 가서 보니까 택시 기사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게 이제 목격자 진술입니다. 그런데 그 목격자 진술했던 사람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범인으로 이제 달로 바꿔면 되죠. 그러니까 최 군 입장에서는 목격한 것이 인생을 바꿔버린 일이 된 거죠.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용의자인 최 군은 목과 뭐 어디를 몇 군데 찔렀다, 어디 어디 찔렀다 이렇게 자백을 했고. 자백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에 썼을 때. 그 허위 자백하게 되는 그 심리가 뭘까요? 허위 자백은 명백하게 법정에서 정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합니다. 여기는 우선 모면을 해야 돼요. 이미 나는 살인범으로 지목이 됐어요. 지금 여기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정말 전문가도 나오고 진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이 기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1심에서 이제 자백은 실은 허위였다. 그리고 가혹 경위 때문에 내가 허위 자백을 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1심 재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가 되죠. 2심에서는 다시 이제 청소를 했지만 변호사, 국선 변호사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너의 유죄의 증거도 없지만 무죄를 입증할 방법도 없으니 그걸 받아들이고 선처를 바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1심에서는 그 당시 15살인 최근에 소년범으로서는 최고위니까 15년 정도 받고 2심에서는 그렇게 해서 10년으로 감형이 돼요. 2000년에 발생했으면 2010년에 만기추소를 합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건가요? 이게 영상이 끝났는 아이들이라서요.